오늘 우리는 좀 어려운 본문을 대하게 돼요 1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우리가 10장에서부터 시작한 다니엘의 네 번째 마지막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꽤 귀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사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헬라제국을 거쳐서 그 헬라제국이 내 토막으로 쪼개질 때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남쪽과 북쪽의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거쳐서 우리가 이미 한번 본 적이 있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까지 그렇게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되게 좋아하고 또 역사를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재밌고 좋은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약간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잘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틀림없이 역사를 이렇게 다루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틀림없이 있겠지요 우리가 세세한 역사를 다 보지는 못하지만 덤성덤성 보겠지만 그 역사의 흐름도를 쭉 살려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가 그것은 틀림없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사와 메대에 대한 역사는 2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3절로 약 300년 넘는 세월의 긴 역사를 3절로 딱 요약했어요 그리고 바로 5절부터 우리가 오늘 조금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남한국과 북왕국 남한국은 이집트 말하자면 애국에 있는 포톨레미 왕조가 남한국이라면 북왕국은 시리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셀루쿠스 왕조의 시리아가 북방왕이 되는 것이죠 남방과 북방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남쪽에 있는 애국에 대한 이야기 잠시만 먼저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가운데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제국 중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방왕이에요 여러분 남방왕은 애국을 말하는 것이죠 애국에는 아주 출중한 장수가 있어서 제국이 내쪽이 났을 때 그 내쪽 중에서 제일 먼저 안정된 제국을 수축하면서 강한 힘을 가지고 남방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이스라엘은 애국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애국의 아주 긴밀한 영향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 7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오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강한지 남방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났는데 그 남방왕이 북방을 쳐들어가서 다 함락시키고 노량물을 잔뜩 끓어다가 남방으로 다시 돌아갈 정도로 남방왕의 권세가 굉장히 강하고 상대적으로 북방왕은 약한 상태가 초창기에 약 100년 남짓의 세월 동안 꾸준히 그렇게 네 제국 중에 남방왕이 북방왕보다 훨씬 강력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왕의 영향을 100년 넘게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이 초기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강한 나라도 세월이 가면 또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 한번 보세요 15절과 16절에 보면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오 남방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전세가 역전이 되는데 북방왕의 아주 훌륭한 인물이 나와요 안티우코스 3세 대제라고 불리는 더 그레이트라고 불리는 한 훌륭한 왕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요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역사에 그냥 왕 이렇게 안 불리고 대제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레고리 대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대제가 등장할 때는 그 임금의 통치 아래서 그 제국이 아주 왕성해지면서 팽창할 때 그 인물을 기르기 위해서 대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더 그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여기 지금 안티우코스 3세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더 그레이트라고 불리는 북방왕국을 아주 강성하게 길러내는 그런 임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신 것처럼 마침내 북방이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지고 이스라엘은 북방왕국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얼마나 강했느냐 하면 헬라와 소아시아 지역까지 또 애국도 쳐서 이기고 아주 강성하게 세력을 막 들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시리아가 애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소아시아와 헬라까지 영향을 미칠 때 누가 제일 싫어했겠어요? 당시에 패권 국가로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던 로마가 반대하게 돼요 로마가 이쪽 영역에 또 강성한 제국이 생기면 안 되니까 로마가 개입해요 여러분 18절에 한번 보세요 그 후에 그가 그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거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로마가 개입하면서 소아시아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면서 소아시아 대부분을 잃게 돼요 헬라도 잃게 되고 소아시아 대부분도 잃게 되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만 소유하게 돼요 이게 안티오쿠스 3세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인물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인데 맏아들이 아니에요 맏아들이 따로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맏아들이 왕위를 이었는데 맏아들이 금방 죽게 돼요 그리고 아주 나이 어린 아주 나이 어린 조카가 왕위를 이어야 하는데 안티오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가 교묘한 술술을 사용해서 왕위를 찬탈하게 돼요 그게 오늘 2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주된 방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한번 약간 전체의 흐름을 조금만 눈여겨보십시오 11장이 딱 열리면서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이 등장하는데 바사와 알렉산드 제왕 이 헬라 제국까지는 300년이 넘는 긴 세월이라도 석절만 할애해서 다뤘어요 그런데 5절부터 20절까지 16절을 할애해가지고 남한국과 북한국 말하자면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역사의 전개를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16절을 할애했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될 21절부터 35절까지 무려 15절을 할애해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사실은 역사에 있다기보다 역사의 흐름을 살려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고 싶어하는 게 핵심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본문을 쑥 읽으면 그냥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보다 하고 느끼겠지만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다른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종말 직전에 있게 될 우리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적 그리스도의 출연에 대한 이야기가 36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11장의 구조는 역사의 흐름을 쭉 다루어 가면서 역사를 소상하게 다 다루는 게 아니라 남왕국과 북왕국 남방왕과 북방왕을 중심으로 내용을 다루어가다가 에피파네스까지 가고 에피파네스를 다루자 바로 시기를 건너뛰어서 저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장부터 시작된 10장, 11장, 12장은 언제 기록되었지요? 우리가 이미 10장을 다룰 때 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9장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70년의 포로생활이 끝나고 기적같이 고래서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이후에 2년이 지난 고래서 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들은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찾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오늘 이 환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서 얼마나 많은 부품, 꿈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주시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안티우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인 그 큰 박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건너뛰어서 종말에 있게 될 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전무후무한 핍박과 박해의 고난에 대한 주제를 오늘 이 환상은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살이를 사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붙도둬 주면서 세상을 살 힘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신앙 생활을 사람들이 하면서도 내가 이 수고로운 인생길을 사는 이 삶에 신앙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신앙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향과 바람과 다르게 성경은 고국당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또 다른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때가 지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 이래로 가장 전무후무한 고난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환상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듭거듭 무슨 메시지를 듣고 삽니까? 세상은 더 좋아지고 있다 조금만 있으면 더 살만한 세상이 될 거다 과학이 발전하고 정치가 더 성숙해지면서 세상이 훨씬 더 괜찮은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끝없이 끝없이 세상으로부터 듣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그리고 어떤 시기는 굉장히 큰 핍박과 아픔을 겪게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 영화롭고 복된 날이 오기 전에 인류가 지금까지 겪고 왔던 모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란의 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형통과 잘됨에 대한 신화에 끝없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신앙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조차도 나한테 보탬이 되고 나한테 이런저런 형태의 도움이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 이렇게 쉽게 신앙을 생각하는 이 시대와 사람들의 사고에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검생과 내생의 우리 인생의 전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다 그저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면 신앙도 괜찮고 도움이 안 되면 신앙도 포기하는 이런 시대의 정신과 다르게 신앙은 아무 자격 없고 일한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아무 자격도 없이 일한 것도 없이 공로도 없이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검생과 내생의 결정적인 이 진리는 자격 없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영광 안에 들어갔으므로 삶의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온갖 것을 다 잃는 것이 가능한 순간에도 믿음을 잃는 것은 안 된다 믿음은 이 땅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와 저 땅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하나밖에 없는 길임으로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실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의 삶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11장은 우리에게 하기 원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다 자기를 위하는 도구로 다 변절시키고 있는 이 세상의 시대의 정신과 다르게 우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생명을 바쳐서라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는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은 나의 유일한 힘이요 소망이요 의지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생의 어떤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임을 선명하게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 11장의 구조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에피판에서 4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판에서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왜 이 사람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불렀지요? 형의 아들이 있어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그런데 그 아들을 겸해하게 죽여요 누가 죽였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판에서 죽였을 거라고 봐요 그가 죽고 그 자리를 이 사람이 찬탈하기 때문에 한 비천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도 여전히 왕족이죠 아버지 에피판에서가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아시아 전투에서 소아시아 전투에서 처참하게 졌을 때 이 아들은 로마로 볼모로 잡혀갔어요 아들입니다 여전히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빼앗는 것이죠 그렇죠?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한 비천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가 어떤 결과를 손에 집니까?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괴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헛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여러분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군대를 일으켰는데 애굽을 침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는데 애굽이 훨씬 더 강하고 큰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에피파네스가 이기게 돼요 에피파네스가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 군대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틈을 타서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정복하고 이기게 돼요 그래서 항복을 받아 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한번 보십시오 북방왕은 죄송합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은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많은 재물을 노량물로 가지고 북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애굽 왕에게 많은 특혜를 베풀었는데 관계가 다시 어그러져서 애굽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출장하게 돼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분이 그 전만 못하리라 여러분 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의 목적은 애굽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애굽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1년 만에 다시 정복 전쟁을 나서는데 이번에는 지난번만 못한 결과를 지게 돼요 왜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여러분 기띔의 배 이게 뭡니까? 로마가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배를 띄워서 그 전쟁을 방해하게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북시리아가 북방왕이 패권을 다 지고서 북아프리카까지를 지배하게 되면 로마와 대항하는 강력한 세력이 나오기 때문에 로마가 전쟁에 개입해서 애굽을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가도록 명령해요 여러분 그때 역사책을 보면 그때 라에나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기띔의 배들은 바다에 띄워놓고 혼자 군대를 거니르기고가 아니라 혼자 몇 명의 시종들을 데리고 4,000명 정도가 그 에피판에서의 대군 앞에 가서 이 군대 돌려서 돌아가라 하고 명령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대목이에요 큰 군대를 일으키고 전쟁을 치러 나갔는데 그 네다섯 명의 작은 무리들이 와서 로마의 이름으로 전쟁을 멈추고 돌아갈 것을 명령하는데 에피판에서가 한마디도 되들지를 못하고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볼모로 잡혀갔을 때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 본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도 대적을 못하고 군대를 끌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거기다가 얼마나 왕이, 체면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지금 정복을 해야 되는데 로마 한마디 듣고 그것도 사신이 백만 대군을 몰고 왔던지 이것도 아니고 몇 명 딱 왔는데 그 말 듣고 돌아가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서 화풀이를 하는데 누구에게 화풀이를 해요? 바보같이 이스라엘이 이때 남방왕의 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남방왕이 강력할 때 북방왕 편을 들었다가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북방왕이 강하니까 남방왕 편을 들었다가 이 지금 에피파네스가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이스라엘 땅에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최고로 처참한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신앙의 역사에 가장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이 에피파네스예요 여러분 히틀러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제일 말하자면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 하면 에피파네스입니다 히틀러가 등장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다르게 기술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게시록에 적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에피파네스와 거의 비슷하게 묘사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의 치욕적인 역사예요 에피파네스라는 이 이름은 빛을 밝혀서 세상을 밝히는 것이에요 빛을 비추어서 온 세상을 밝힌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에피파네스를 에피만에스라고 불렀어요 미친놈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부를 만큼 이 유대인들의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아픔을 안겼는데 지금 그 로마 사신에게 그렇게 면피를 당하고 돌아가면서 그 분노를 이스라엘 땅에 다 쏟아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자영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제일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꼽으라 하면 제일 첫 손가락이 할레입니다 할레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레를 이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할레를 검지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검지에 순응하지 않고 몰래 할레를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레를 받은 그 아이, 할레를 준 부모, 할레를 행한 레위 사람까지 전부 다 몰살시켰어요 전부 다 죽여서 할레를 더 이상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만 시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였을까요? 너무 재밌게도 여러분이 교회사의 책을, 교회사를 보면 절대 군주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했던 제일 전형적인 핍박이 뭐냐면 교회의 성경을 불태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통과할 때 성경을 로마 제국이 불태우거나 아니면 성경을 발로 밟고 지나가도록 만들었어요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그 성경을 발로 밟고 지나가도록 만드는데 마음의 아픔을 갖는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죽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했던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성경과 찬송에다가 먹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못 읽게 한 거예요 어떤 본문 성경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 제일 먼저 선택한 핍박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성경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원수들이 성경을 못 읽도록 불태우거나 찢거나 먹칠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고 에피파네스도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불태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만 몰라요 성도들만 성경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조국교회를 바라볼 때 조국교회의 제일 큰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만큼 성도들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을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읽어도 잡혀갈 일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인데 아무도 성경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고 부지런히 읽어서 성경에 능수능란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해 전부터 주일 학교만 가지고 도저히 자녀들을 기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중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중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전면 시행은 못하지만 교육관이 지어지는 대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기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 중등학교 1학년부터 중등학교 3학년까지 3년 총 9년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성경을 20분 이상은 읽혀서 고등학생이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그림 중에 하나예요 고등학교에 가서 진화론을 배우고 수많은 인본주의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동안 배웠던 말씀 그들이 익숙하고 그들이 섭득하고 기억하고 외고 그렇게 가까이 했던 말씀에 근거해서 인본주의와 그 끝없는 진화론의 어리석음들을 진리의 근거에서 풍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서 고등학교를 올려보내는 게 우리의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성경학교를 머리에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일의 승부는 부모에 의해서 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또 과외 공부 시키듯이 아이들을 또 모아서 안 그래도 학원 다니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아이들을 또 성경과외 공부를 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도 성경을 읽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그런 방식으로 주중에 우리가 스타트는 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성경을 사랑하게 해서 아이들이 성경에 능수능란한 상태여서 진화론과 인본주의적인 여러 경향들을 변별해내는 자녀들이 길러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 우리 자녀들은 백전백패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피파네스가 율법을 다 불태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여러분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를 위한 재단을 세우고 그 제우스를 위한 재단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옵니다 그 더러워진 성전에 못 오는 것이지요 그런 방식으로 성전을 다 허물어 떨어버리는 것이 이 지금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본문을 받는 다니엘과 유대인들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32절입니다 그가 또 원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핍박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게도 용맹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붙들고 용맹하게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소수의 무리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서 고난은 하나님이 털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얼굴임을 해석해 주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려내서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마카비 형제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지만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큰 고난을 통과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35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에피파네스의 큰 환란은 마지막은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큰 환란을 겪지만 그게 종말까지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그 왕은 여러분 여기 그 왕은 하고 번역된 이것은 영어성경에 정관사 덜을 써서 더 킹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쓱 읽으면 이 본문은 앞에 나오는 안티오크스 4세 에피파네스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별됩니다 어떤 면에서 구별됩니까? 여기 묘사되고 있는 그 왕의 묘사가 너무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거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헌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인물의 특징 안티오크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지만 그것은 아직 종말은 아니에요 마지막은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다가 때 되면 죽는 거지 여러분 그게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죽지만 그게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출발이 있었던 것처럼 종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순간에 오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안티오크스 4세 에피파네스와 다른 이 그 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의 특징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신들을 다 부정합니다 모든 신들보다 자기를 더 높은 곳에 둡니다 안티오크스 4세 에피파네스나 히틀러는 정말 나쁜 짓들을 했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헬라에서부터 가져온 신을 섬겼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는 자기를 모든 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기를 둡니다 여러분 대살로르가 후서 2장에 보면 그 종말에 대한 신약 성경 종말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종말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뭡니까? 안티오크스 4세 에피파네스나 히틀러 같은 인물들이 예표했던 인물들이지만 적그리스도에게 있는 중요한 한 차이는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을 다 부정하고 자기를 그 모든 신앙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둔다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런 일들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37절에 보면 여자들이 허무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자들이 허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은 이렇게 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말이 조심스럽지만 자매들은 보면 보편적으로 자매들은 참 풍부한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자매들은 사랑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성품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허무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이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전부 무시하는 그리고 오직 세력과 힘과 싸움을 높이는 그런 존재가 적그리스도의 중요한 두 번째 모습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 40절부터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왔어요 다니엘의 가까운 역사로부터 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북방왕과 남방왕을 거쳐서 에피판에서까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까지 넘어왔어요 이 역사의 흐름을 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70년대와 80년대 한국 교회가 황금기를 구가하던 70년대와 80년대를 20대, 30대의 젊은 나이로 보냈어요 그 영광스럽고 그 번성하던 시대를 지나올 때 제 마음속에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왜 조국 교회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약성경을 읽으면 신약성경 어떤 본문에도 성도의 삶에 있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빼고는 신약성경이 안 읽어지는데 제가 그 시절에 어느 교회를 가봐도 성도들에게 고난과 고난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교회를 거의 못 봤어요 형통과 잘됨과 복받음과 더 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는 수록했지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은 참 찾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편하고 형통하고 잘되는 것을 꿈으로 갖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너무나 다른 구조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소원들을 다 갖고 있는 줄 알지만 기독교는 진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우리는 지나가게 돼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어떤 고난은 안티우크스 에피판에서처럼 히틀러처럼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난도 우리의 삶에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런 시기도 우리의 삶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있기 전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은 이래로 지금까지 어떤 박해와 어떤 핍박이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종말의 때에 성도들에게 닥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신구약을 막론하고 반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한 표시가 아니에요 여러 번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허름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줄 알고 고난을 다른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말과 똑같이 성경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늘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지요? 고난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계속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이 고난을 결국 못 이기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이 막 히스토리를 막 엮어요 굴비를 엮듯이 막 과거를 엮어내면서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컸고 결혼해서 초기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지금도 이런 거 보니까 나는 절대로 팔자와 운명이 이렇구나 이러면서 낙심으로 넘어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리석음인데 성경은 고난이 틀림없이 있지만 정한 시간까지일 뿐이다 절대로 고난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지만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런 에피판에서나 종말에 있을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아픔이 아픔을 잇대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시면 나는 내 팔자가 왜 이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붙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의 시간과 때를 정해놓은 줄 알고 딱 그때까지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정한 때가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오늘 이 역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나온 과거지만 그들에게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지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본문을 세세하게는 못 봤지만 몇 가지 본문만 한번 찾아서 봐요 3절 한 번만 열어보세요 3절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알렉산더를 가리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안티우쿠스 3세 더 그레이트입니다 그 대제 안티우쿠스 3세 대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6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북방왕은 안티우쿠스 4세 에피파네스지요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하는 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죠? 여러분 36절 한번 보십시오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다 왕이 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죠? 전부 다 왕이 되면 좋겠다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부자가 되면 좋겠다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전부 세상은 그렇게 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5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35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36절 한번 보십시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거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짧은 눈으로 볼 때 세상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세상에서의 경험을 하고 있는 순간일지라도 형통할 때든지 고난이 있을 때든지 어떤 때라도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참되고 바른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욕듣고 코로나 때문에 더 욕듣고 더 사람들이 교회를 지긋지긋해하는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발을 넣었다 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서 그 영화로운 회복과 부흥의 때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를 사모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같이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의 삶 다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